히히 갓 전지 먹을까 휘갈김 먹을까 휘갈김은 당장 도움 안되는데 생각해보면 전지도 도움이 안되네 휘갈김 지금 그냥 휘갈김 휘갈김 수상인데 전지는 억지로 쓸수라도 있지 아까 뒷처리라도 먹었으면 좀 나았겠다 어 어? 벽분 벽분 너무 사기야 돌 돌 관뚜 뭐야 이거 로교 뚱뚱 로교 뚱뚱 파티에 잘 쪼네 파티에 잘 쪼네 파괴광수 남방컷 역시 디펙트 파티에 잘 쪼네요 파티에 잘 쪼네 히히 초쇄gon 파티에 맹공? 애매한데? 워터도 부약하네 기도? 마요 돌려차게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양념갈비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게요 안녕 우선 귀를 제거해주세요 포차하고 나서 내일 한 열 받으러 가볼게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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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야 안녕 갈비야 안녕 버젓은 인공물 에리트 아잇 뭐야 뭐야 맞아 이거 강우 언제 별로인거 같은데 방어도 포션 쿠쿠쿠쿠쿠 공격도 포션 쿠쿠쿠쿠 공격도 포션 비갈김 비갈김 구장 별로겠지 요 훈 요 훈 비갈김 너무 좋아서 탐스럽네 엘리트 가도 되겠지 약화도 있고 나아가 불린 나아가 불린 관절 맞붙사 맞붙사 와우 격분 진짜 개쌍이다 이게 카드지 뭐 강호하는게 맞음 운수좀 손절 격분 타격 비갈김 타격 밴 음 비갈김이나 손절중 비갈김 손절 격분중에 하나가 맞을 것 같긴 한데 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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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강령이 망함 럭키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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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2번 아 감사합니다 뭐야 투네냥이 아 이제 틀리면 몇번에 있었는지 알려주는구나 할빛 배피 도약 배피도 이야기 현돌이 맞겠지 현자의 돌 최소환술 상점 가고 싶은데 악의저금통 때문에 좀 존벌을 하는게 나으려나 그래도 타격수비 지우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이쪽 길로 가지 정권수야 정권수야 헐 상점 왜케 좋아 내가 크리슨 선절의 격분을 쓰면 기분이 너무 좋다는걸 알았을까 기분이가 좋아요 하니? 그 배 황신자가 하나씩 없어지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3마리의 깍가가 있었다 이쯤 되면 회도나 비갈김 방화해야 단식 쓰겠네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으아아아 이게 게임이지 오 구메랑 칼날 잘 어울리게 바뀌었네 어 사색불 리얼 부메랑 칼날 뭐야 0000 뭐야 아니 이거 뭐야 버그야 버그 5천네 바로 핫픽스 딱지각이다 이거 딱지 뿌립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쏘게 된 가면 스네코 0000은 클립각이지 어 표창 손절 손절 그거 받으면 클립 닉네임 옆에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사격 사격 조지자 이런 흠 스루게임 오오오오오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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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배 숭배임 숭배임 이펙트 코인 이펙트 코인 이펙트 코인 아니 뭐야 하하 채워야지 숲이 저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지 방금 방어도 엄청 높았는데 아니 격분 겁나세 어 추월이다 반식강화 추월강화 내놈 추 내놈을 추월해주지 이펙트 디펙트 색보다 우리집 로봇청소기가 더 사양 높은 키윽 키윽 그럴 거 같음 그럴 거 같음 기도할까 말까 이펙트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지? 성우나 유튜브 그만 보고 집 청소 좀 해 유튜브 깡이다 와 이거 뭔들이야 이거 강림하기 전에 숯사 죽겠는데 강림 까비 뭔들이야 이거 강림 필요가 없네 이러니까 강림을 안하지 딜이 못 연꽃 빠따조 아니 진노만 해도 다 잡아 죽이는데 강림을 왜 하네 상점 가도 지울 돈 없으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노를 1.5배로 다 구워드렸습니다 다 구워드렸습니다 2절 훌륭 얘 인기 이게 맞춰야 맨날 진도만 하지 말고 강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역분 안식강화? 기도강화? 회도강화? 회도강화는 그렇게 안급할 줄 알았는데 바로 바로 회도 필요한 상황 나오네 에너지 많아 무화처트 모자란 게 없음 아니요? 내가 다 미친 하러 가고 싶어요 여기가 다 낙하긴 하러 저거는 다 낙하긴 하러 그가 다 낙하긴 하러 이제 난다 너 ñ 저기 모자란게 없네 저런 강림 다 끝나고 강림하는거 진짜 의미없네 어 어 어 딜바 니가 짱먹어라 그냥 님이 보스하세요 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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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술클널 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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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차피 못먹네 뭘 고민했지 간식강화자 그lk 출발 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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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바 optimum 딜바 들어갔지 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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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삭 딜바 띠 딜바 띠 딜바 여기서 최소 reasons takim 꼭 썅 그렇게 뭉 너바 반수하기 가요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배틀벨 흥 케르벨 그래도 강화해야겠다 다음엔 카버드 갈 수 있는데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서 서울대 지원했더니 아빠가 저한테 허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빠의 화가 홀릴 수 있을까요 평생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어? 강화 개꿀 역배를 믿는 마음과 정배를 믿는 마음 사라져 오스카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으라샤 4평 28체력 좋지 않은 와 이거는 가나 드디어 이런 거 hypocrites 가나 드디어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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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왓츠가 사망에 이르게 되나? 이건 잡았는데 다음 몫을 놓이잖아 암홀은 찍다 잡고 3 4 3 4 5 5 5 6 5 6 8 깊은 뱅 뱅 윙 10 10 10 10 11 과연 다음 보스는 큰일 났네 와 드롭고 오래져봐 미쳤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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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쓸 수 밖에 없는데 미친 달팽이 진짜 괜히 달팽이 욕하는 게 아니라 심장보다 빡셀 때도 있어 이 덱이 심장한테 호팽할 덱은 아닌데 이 덱은 케르벨 0스택 다식 음향성 아니 아니 민첩 올려 민첩 올리는 거 의미 없는데 포션이나 살래 어차피 무한덱 돌려야 됨 안 그러면 당허가 안돼 감사합니다 만알 에이 많이 맞았네 다 모른 직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심장이 왓처를 터치했으니 심장의 승리다. 그것이 규칙이다. 1 겁나 바람 불어서 죽으신다. 뽕 규월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해피 도약 안쓴거라서 사실상 해피 도약 안쓰고 이긴거인 해피 도약 안쓰고 아멘